XSFM입니다. P O D E R A 우리의 첫 번째 오늘 사연은 OO씨의 사연입니다. 집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 가지 장르를 붙일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안승준 장르라고 굳이 말하겠습니다. 아 뭐죠? 겁나 특이한 장르의 사연이 왔습니다. 그 안승준처럼 특이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승준의 연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까? 다행히 네 연기는 필요 없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냥 기본만 해주시면 돼요.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설마 되겠어? 하며 넣어본 자녀임대아파트 모집에 덜컥 당첨되는 바람에 에디터가 요즘 직구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참 생각놓고 이러던 때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저는 없는 것 같았거든요. 언젠간 될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마 되겠어?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거 보면 혹시 막 120평형? 절대 못 구할 거 이런 거 넣으셨나? 근데 막 천만 원에 대고 이런 건가? 아 식도 올리기 전에 남친님과 신혼 상황을 시작하게 된 가짜 세대기입니다. 아 좋네요. 입주하게 된 아파트는 연고도 없는 경기 남부 신도시에 위치한 2017년 신축 아파트로 이전 입주자가 이사를 간 상태였고 저희는 올해 1월에 입주를 하게 돼서 현재 10개월을 거주 중이에요. 원래 다니던 직장과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바람에 왕복 3시간 운전을 하며 몇 개월 출퇴근을 하다가 체력 고갈로 결국 퇴사해서 지금은 뜻밖의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고요. 글쎄요. 전업주부라기보다는 그냥 취준생이 되신 거죠. 제가 좋게 된 이야기는 지난 주중에 일어난 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와 관련된 일입니다. 입주 후 초반에는 군데군데 존재하는 빈집들 때문인지 그러니까요. 처음 생긴 아파트 단지들 보면 그게 재밌죠. 사람 반도 안 찼을 때 미분양인 상태로 남아있는 거군요. 특히 바로 윗집이 비었는지. 바로 매우 조용한 편인 거주 환경이었는데 봄으로 접어들던 3, 4월쯤부터 윗집에 아이가 있는 집이 이사를 온 모양인지 종종 저녁 시간에 쿵쿵대는 발소리와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은 그때쯤부터 간혹 윗집이 너무 시끄러운 것 같다고 투덜대며 항의 방문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본가인 아파트에서 듣던 소음에 비하면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아파트 안 살아보신 청취자 여러분들 계시면 이게 이렇습니다. 아이들 있는 집에 저 정도는 양반이라며 괜히 소란을 일으켜 원한 살리를 만들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참으라는 핀잔을 주고 얘기를 끝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개월 전쯤부터는 가끔 저녁에 들리는 아이들 목소리가 비명에 가깝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 목소리가 비명에 가까우면 그건 비명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비명을 많이 찌르는 나이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건 봐요. 공원에 가면 분수를 비대처럼 쓰면서 소리 지르는 아이의 소리 있죠. 그게 그냥 눈을 감고 들으면 되게 고통스러워서 되는 소리 같지만 표정을 보면 다르죠. 그런 건지. 그렇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아무튼 층간소음으로 구별하기에 참 애매하긴 하겠네요. 더군다나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그런 데시벨의 데시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뉘앙스의 소리들이 있죠. 처음에는 그냥 아빠가 격렬히 놀아주니까 신이 나서 그러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모호한 느낌의 기분이 쌓여지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상해요. 신나서 하는 비명소리 같은 게 자주 들리긴 어렵습니다. 제 생각엔. 아니 뭐 자주 들린다라는 게 이제 매일매일이 자주인 건지 아니면 어떤 날 어떤 순간에 계속 한 시간째 들린다라는 건지 저희가 판단할 근거는 이 분이 쓰신 계속이라는 단어밖에 없는데 계속이라는 단어는 항상성이 느껴질 만큼 자주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친도 저와 비슷하게 느꼈는지 그 소리가 들릴 때면 남친 저게 좋아서 내는 소리야? 무서워서 내는 비명이야? 라고 궁시렁대듯 얘기하곤 했고요. 뭔가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주중 내내 남친이 인천 소재의 섬으로 출장을 가게 될 일이 생겨 혼자 집에 있게 됐는데 이사 온 이후로 처음 집에서 혼자 잠을 청하려니 좀처럼 잠이 들지 않더라고요. 인천 소재의 섬이 뭐 잘못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뭔가 이렇게 오싹한 뭔가 약간 찜찜한 이런 기분 플로드에서 갑자기 어떤 섬 얘기가 나오니까 남편이 출장 가는 곳이 섬 얘기가 나오니까 공포영화의 플로드같이 느껴지네요. 물론 강화나 옹진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다만 경기 남부에 있으면 잘 모른다. 어쨌든 뭔가 비명소리가 계속 나고 찜찜한 상황에서 남편은 섬으로 출장을 갔다. 그리고 본인은 혼자 잠을 청하고 있다. 좀 컨벤셔널하긴 합니다. 때마침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겨 다음 날은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해야 했는데 아무리 자려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쉽게 잠이 들지 않더라고요. 결국 남친 없는 첫날은 그렇게 짧은 시간 선잠을 자고 출근해 피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둘째 날이었는데 너무 피곤한 상태라 오늘은 진짜 깊이 잠들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평소보다 이른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잠이 들진 않더라고요. 평생 불면증인 제 입장에서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한 둘째 날이 잠이 더 안 옵니다. 왜냐면 낙관하고 있거든요. 쓰러지면 자겠지 이러면서 근데 쓰러지면 이렇게 피곤했는데 억울해서 잠을 어떻게 자 이러면서 게임을 더 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 어떤 너무 피곤한 순간을 약간은 즐기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많이 즐기는 스타일이라 그러다 죽어요. 그러니까요. 방종해요. 게임을 3시간 하고 한두 시간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 잠이 깼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싶어 눈을 뜬 저는 손으로 침대 옆을 더듬어 핸드폰을 집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 5분 그때까지도 멈추지 않는 어린아이 울음소리 숨 넘어갈 듯한 울음소리가 1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애기 울음을 많이 안 들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들으면 왠지 숨 넘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렇죠. 애기들은 보통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울기 때문에 안 키워보신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스테로타입화의 문제일 것 같고 사실은 진짜 숨 넘어갈 것 같은 울음은 특히 밤에가 더 그렇죠. 왜냐하면 나쁜 꿈을 꾸었을 때라든지 특히 밤에 자다가 깨는 울음은 양육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울음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시기에는. 이게 결국 시기에 문제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7살 정도만 되도 그런 게 좀 덜한데 10분을 저러기도 합니까? 그럼요. 서너 살 이럴 때는 아직까지 언어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고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슨 어떤 것 때문에 두려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온몸으로 두려움을 말 그대로 그 땀 한 방울 한 방울 다 없애서 몸 밖으로 빼내는 느낌처럼 울 때가 있습니다. 땀이 아니라 눈물방울 그런 정도의 울음은 분명히 존재하죠. 아이들에게 10분이 뭡니까? 한 30분도 울 수가 있죠. 숨 쉴 틈조차 없이 끊기지 않는 소리가 한 명이 아닌 듯도 하고 제가 자고 있던 침실이 복도식 아파트의 공용 공간인 복도 계단 입구와 엘리베이터 공간이 맞닿아 있는 터라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바로 윗집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어린아이가 발을 구르면서 하지마 하는 소리도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무섭고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혼자 있다 보니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부터 신고를 해야 하나까지 사이사이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에 아이 울음소리는 자자들어 고요가 찾아왔고 결국 저는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전 7시 남친의 기상 알림 보고 문자에서는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 몇 시간 전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의견을 구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남친은 이전에도 종종 의심스러운 소음이 있었고 네가 그렇게 찜찜하다면 신고를 해서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줬고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결국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제가 살던 집 아래층에 살던 가족의 따님이 남친에게 헤어지자 했다고 붕괴해서 여친집인 저희 아랫집에 칼을 들고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통에 신고 전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두 번째 112에 전화를 거는 상황이라 좀 덜 할 줄 알았는데 그때랑 똑같이 통화하는 내내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몇 시간 전 상황은 길게 설명하고 사건 접수가 되자마자 관할 지구대 소속의 경찰분이 지금 출동한다며 바로 전화를 주셨고 통화를 마치고 잠시 전화기를 붙잡고 있던 저는 위층의 사람들 발소리가 들리자 경찰분들이 도착하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출근 준비도 잊은 채 신고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별일 아니었다고 확인 전화가 올 거라고 기대하며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20분가량의 시간이 흐른 후 경찰분께 다시 전화가 왔고 경찰분들이 저희 집에 방문해 상황을 설명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시 후 경찰 두 분이 집으로 찾아오셨고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문을 열어드리고 집 안에서 경찰분들의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분의 이야기로는 저희 집 위층과 윗위층까지 모두 초인종을 누르고 확인해봤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 없고 만나본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건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승준 장르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정말 처음이네요. 와 드디어 경찰이 직접 확인을 해주는 무슨 소리야? 우리 똥에는 아이가 없어 없어 7년 만에 처음 나왔어요 실제로 있다 거봐야 여러분 내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가 없어 그런데 위층과 윗위층까지 이걸 초인종을 누르고 확인해본다 이게 게다가 또 복도식이잖아요 이게 지금 층간소음에 관한 민원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관한 민원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일 수 있죠 복도식이면 최대 수십 집을 확인해보신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로 윗집은 노부부 두 분만 거주하신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아기 성대모사를 하며 긴 밤을 심심하니까 보내는 노인네들이 아닌 이상 자기는 참 잘해 막 이러면서 어쩜 그렇게 변함없이 자라노 어린아이 성대모사를 자네는 참 잘하네 이러면서 그것도 너무 그리피하잖아 사실은 그거야말로 노부부가 오늘도 한번 해볼까 해볼까 내가 하소 용감이 더 잘하던데 이러면서 에이 기성대모사는 자네가 최고지 이러면서 그게 더 무섭다 그러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좀 뭐라고 하기가 애매하지 층간소음으로만 그냥 층간소음센터 같은 데서 화해를 권고하고 적당히 하시라 이 정도로 끝났다 하지만 크리피하다 경찰분께서 확실히 울음소리를 들은 게 맞냐고 재차 물어보시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이 소름끼침은 어떻게 스스로가 진짜 무서웠겠다 잠시 멍해졌던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아무 일 없는 거라니 다행이네요 라고 애써 수습해 보여 말을 꺼냈는데 네 경찰은 그런 식으로 집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찾아오신 분 중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경찰분이 들은 게 확실하다면 저희가 꼭 찾아서 확인해봐야 하는 의무가 있어 곤란하다 라며 난색을 표하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들은 거 말고는 한 게 없기 때문에 뭘 더 말할 수도 없잖아요 재차 확실하냐는 질문에 자신이 없어진 저는 이런저런 변명처럼 침실을 가리키며 이곳 창을 통해 온갖 소리가 다 들어온다는 둥 위층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냐는 둥 대답을 늘어놓다가 이게 이럴 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볼 때 느끼던 감정이 이해가 되죠 경찰이 자꾸 물어보면 헛소리를 하게 된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제가 죽인 것 같습니다 안됩니다 변호사를 부르셔야 돼요 음메 음메 하면서 퇴행연상을 내가 그랬나 봐요 뭐 이러면서 퇴행연상으로 이렇게 아기 포즈를 하면서 음메 음메을 할 수도 있고 근데 핵심은 여기서 나만 들은 게 아니다 를 증명만 해도 그렇죠 남편분하고 통합을 시켜서 그러니까요 예비 남편도 본인이 들으셨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전화했더니 남의 편인 이놈은 아니?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원래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아니 만약에 이제 이 커플이 행복한 커플이라면 깨끼리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횡설수설 하겠죠 똑같이 똑같이 들었던 거 같기도 하고 내가 원래 애기 흉내를 좀 내고 엄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음엔 그런 소리가 들리는 즉시 신고전화를 해달라는 다른 경찰의 말에 그러겠노라는 대답을 듣고 두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늦은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길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머리촉이 복잡하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제 자신이 의심스럽고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저는 마치 스릴러와 공포를 뒤섞은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입니다 이거 보통 전통적인 장르의 깜짝 놀라키기 놀래키기 공포 영화 그렇죠 네 보통 이런 거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그날 이후로 왠지 윗집이 쥐죽은 듯 조용해진 것도 같고 하루에 한두 번씩 들리던 쿵쿵대는 발소리는 아예 종적을 감췄고 아 윗집의 노부부가 조용합시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당분간 잠복합시다 잠행합시다 잠복은 뭐야 아이 목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어제저녁에 잠깐 한번 들렸네요 남친이 자꾸 남친 귀신이네 애기 귀신 그러면서 놀리길래 신축건물에 못 놀 귀신이며 귀신을 논함에 있어서 이렇게 또 과학적인 척을 신축건물에는 없다 귀신이 경찰 왔다고 경찰 무서워서 조용해지냐고 했더니 남친 하긴 요 며칠 갑자기 조용하긴 해 하고 맞장구를 칩니다 거봐요 끼리끼리 했죠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커플은 의견을 나눠봐야 별 소용이 없는 건 아닐까 도대체 뭐였을까요 너무 궁금한데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 동에 사는 어떤 아이가 성장통으로 인한 울음 뭐 그런 거였다고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직 기분이 개운치 못하네요 이제 같이 사는 분이 출장에서 돌아오셨을 테니까 무슨 소리 들리는 날 나가보세요 녹음을 할 수 있나 근데 이런 종류의 그런 건 녹음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게 아무리 저 무방향성 무지향성 마이크라고 하더라도 너무 멀리 있는 거 잡아내자면 전문가의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채권이 필요한데 그걸로도 잘 못 잡아낼 겁니다 일단은 이제 그 노부부를 예의주시해라 그렇죠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네 꽁냥꽁냥 장난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잘 치는지 그렇죠 평소에 무슨 대화를 하는지 나를 보는 눈빛이 어떤지 좀 미안함이 있는지 근데 이제 그 이게 층간섬이라는 게 진짜 묘해서 사실은 뭐 위층 아래층 다 해봐도 아니라고 했을 때 정말 조용한 아파트 쉽게 말해서 층간섬이 없는 아파트라면 매층을 건너서라도 사실은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곳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5, 6층 밑에 집이라 하더라도 소리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 그래요 너무 고요하면은 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다른 집의 소리가 어떻게든 타고 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평소에 같더라면 당연히 이제 워낙 제 장르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장르이기 때문에 약간 책임감을 느껴서 약간 위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후기 기다립니다 네 O씨 고마워요 아이들은 한국라이로 한 3살? 그러니까 두 돌 즈음의 아기들 꿈꿀 때 갑자기 일어나서 아니야 아니야 하고 외치는 경우도 참 많아요 하지마 같은 경우도 꿈에서 깨서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수 있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뭐 비명인지 뭔지 모르는 어떤 그런 레귤러한 계속 반복되는 소리는 만약에 그게 이제 저녁 시간 아빠 양육자의 어떤 퇴근 시간이라면 홈트를 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양육자가 그렇죠 스쿼트를 하는데 아이를 항상 이제 뭐 업고 한다 그렇죠 업고 하거나 근데 애가 그걸 좋아하면 큰일이죠 응 아이도 지금 모르는 나이 월령 때이다 좋은 건지 무서운 건지 모르는데 양육자는 계속 그걸로 홈트를 한다 그 상황을 즐기면서 그러면 이제 같은 시간대의 정기적인 비명소리가 말이 되는 거죠 애기 스쿼트 네 가능한 이런 식으로 다 분명히 어떤 사연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후기 기다려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 ... ... 한글자막 by 한효정